안녕하십니까 김숙TV의 김숙입니다 오늘 올블랙, 여자는 블랙 오늘의 캠핑 컨셉은 블랙! 블랙! 블랙만 가지고 캠핑을 떠나겠습니다 타프! 이거 새것으로 나는데? 자 타프 또 차 텐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블랙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전형은? 오케이 아 이거 저기 갔어 내 아이 들어왔어 하나 이거 불러줘 개 시안해 아우 예뻐라 아우 예뻐라 아 너무 시안을 가리는데? 아 이거 야구보자야 되겠다 모자로 바꿀까? 그래 모자로 바꿔자 저기가 좀 괜찮은데? 언니 뭐 털러 가는 거 같은데요? 그래? 오늘 여기다 묶어야 되겠다 괜찮지? 자 테이블 아우 얜 안 가져갈라니까 얘도 가져갈까? 얘도 가져갈까? 얜 아 의자로 하나 가져가야지 아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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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님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의자입니다 으 으 으 세트가 아닙니다만 따라 tickets 좋아하는 조화겠죠 너무 편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어디까지 블랙으로 가봤니? 어디까지 블랙으로 가봤니? 가보자 어 이건데 나라베즈가 먼저 펴는 것 같아 안겠지? 놀고 놀고 아 이제 설명서 같은 거 안 보고 쳐도 되겠는데? 역시 중수지네요 아 중수지? 어 잠깐만 금방 붙여 잠깐 일 보고 있어 오 뭐야 안 찍어도 돼 이거 그럼 딱 편집해 좀 간단하게 블랙이라 짜장면 이거예요 블랙으로 라인으로 꼭 갈 거니까 봐봐도 블랙으로 한번 해봤어 어떻게 사천식으로 해? 광둥식으로 해? 어떻게 북경식으로 해? 사천식으로 해? 뭘로 되는 거예요? 다 되지 사천식으로 해 주세요 사천식 이게 서울식, 부산식 뭐가 다른데요? 부산식은 좀 계란이 좀 올라가요 사천식, 서울식, 부산식 짜장 가쿠키 모자 사천식 탕후라인으로 양념 딱 좋아 이렇게 딱 쌀 죽었을 때 지금이야 좀 넣고 이거 좀 빈들비들게 좀 이럴 다음에 사천있지 사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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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야죠? 됐어. 와, 나 틀린다. 아, 노래는 만족스러워. 응, 도둑! 와! 아이고 이쁘니! 애기네! 늦게 된 것 같은데? 바위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바위 처음 봤을 때 나이. 고양이들이 참 나를 따라. 파쿠 이리 와. 아이고 우리 파쿠. 애기네 애기. 파쿠 애들 파쿠야. 영자 언니가 둘은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 내가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휘포 알아? 아기 포? 지포보다는 부산에 또 아기 포 잘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한 10m씩 끌어먹어. 쭉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0m씩 끌어가. 목에 걸고 먹는 거야. 그냥 아기 포. 이거는 이게 속세가 필요해.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 딱 끊어요. 요게 딱 한 25cm 정도 돼요. 이렇게 해도 그냥 뚝 잘라줘. 이렇게 딱. 10m 먹다가 또 아기 포 먹으면 10% 못 돌아가. 그래요? 달라요? 에이. 진짜 먹어보고 막. 나 연락 올 거다 막. 어디서 사셨어야 막. 여기다 딱 넣어. 이 정확도를 한 거 보세요. 요 정도. 요렇게 딱. 오 로테가 없네. 아 어차 없어. 다 요렇게 딱. 엠브로니코가 уже 왔어. 엠브로니코가 아주 맛있어요. 꿈속. 이 나 홈쇼핑이 아니고 두께감을 보라고. 그치? 달라. 이 찢어지는 이 지퍼 결이 달라, 결이. 이제 이거 먹고 딴 걸 못 먹을게. 희선이가 이거 먹고 계속 우리 집 와서 내년에 훔쳐간 거야. 조만간 자문실로 잠그고 있 거야. 그래서 나 이번 생일 선물을 우리한테 이걸로 받았다. 생일 선물을 아기폰 침대 타고 있으면 된다. 크로 언니가 생일 선물 못 받고 싶네 해서 언니, 국산 아기폰 좀 보내주십시오. 알았어, 몇 개 10m야. 언니가 10m 걸린다고. 아휴. 서울 단계대자 legally 어떤 하나여행을 구입은 uwu? 그렇고, 그리고 나의 반조이 또母입니다. 그때 예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집중이 닦아나야죠? 그러나 티에 따라 나한테 주신 주신 음식과 같이 또 follow. 첫 번째, 뭐지? 오늘 하루는 저희 식당은 다음번에 집중을 이어갑니다.